순면 소재고 아토피나 비염 있고 그러시는 분은 저희들이 너무 좋아해요 딱이네요 제가 아토피나 비염이 있는데 아니면 순면 100%고 또 땀많이 나시는 분들 너무 좋고 봄 되니까 어떤 컬러가 제일 많이 나가요? 저희요? 저희는 각목 소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면소재에 섞이시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고 거의 각목 소재가 많이 들어간 걸 좋아해요 어떤 게 각목 소재가 더 많이 들어간 건가요? 각목이에요 지금 어머 이것도 예쁘네 그렇죠 다른 컬러네 예쁘다 이거는 되게 아기자기 약간 저거는 되게 너블리 했는데 그렇죠 이거는 조금 아기자기한 거 귀여운 스타일이시죠 아니야 으 으 으 싱